승진을 대가로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덕열 전 동대문 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유 전 구청장을 업무상 횡령과 특가법상 뇌물,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유 전 구청장은 재직 시절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에게서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근무 평정을 바꿔주고, 1억 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 전 구청장은 1998년과 2010년, 2014년,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구청장을 지냈습니다.